레디, 액션! 아니야, 아니야. 제가 부르면 들어오시면 돼요. 자, 투데이 굉장히 귀한 손님 모시고 많았습니다. 자, 추정! Stay in safe, be in safe. 둘 다 입니다. 번개, 공격해! 어? 공격해! 애정도가 좀 떨어지는데, 번개가? 아, 근데 사실... 아까 치고 왔냐? 오랜만이죠? 그때 한 번 나오고 나서 정말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때 엄청 살살했는데? 천천히 무게 받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진짜 맞아. 내가 DM을 하면 한 달 뒤에 답장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너무 힘들어서 약간 피하게 되기는 하는데... 하지만 내 거 와버렸지. 그래서 오늘 추정자가 운동하는 것보다 자기의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맞습니까? 네. 저도 좀 기대 중입니다. 저의 그... 영향이 어느 정도 까지... 영향이... 영향이... 아, 여기가... 네. 반말을 해야 돼. 아, 저도요?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하시는데 표정이 너무 편안하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야, 너 지금 표정이 너무 평온해. 카메라 별 이쁜 척하지 마. 오늘 3대 측정을 해볼 건데 내가 이제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굉장히 강력하신 성님들이 계세요. DJ 쏘대장님! 네. 피지컬 갤러리에서 자그마치 56.7을 들었다. 아, 지금 비우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자림 님이 71.1. 안영사 님이 59.6. 아, 이 쏘대장님이랑 안영사 님이 박빈이었네. 이게 중요해. 과로사 님이 160. 아, 이씨. 그래, 봤어. 추정 가야 돼. 제껴야 돼. 제껴야 돼! 아, 그래도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남자는 남자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추정도 나는 편하게 오빠라고 하라니까. 어, 오빠 어렵니? 어?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아니, 잘생겨졌어요. 아, 뭔 소리야. 원래 좀 처치. 들었어? 자, 그러면 우리 추정이가 150을 목표로 150? 한 번 가보는 걸로. 좋아. 자, 오케이. 추정아, 이제 긴장해야 돼. 완전 긴장돼. 아, 내 앞에서 또 긴장하네. 근데 궁금한 게 여기 되게 땀을 흘리는 공간인데 에어컨이 왜 없어요? 아, 지금 보험용 선풍기 하나 왔는데 저거 어때? 여기 지압이들밖에 없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20kg. 아, 20kg는 뭐 쉽지 않은 거야?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들고 내려놔야지 오케이인가요? 아, 그냥 들면 돼. 아이. 20kg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오, 오늘 과연 표정이가 관호사님의 기록을 깰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끼를 부려. 20kg. 이 정도, 오케이. 어? 아니, 추정아 이거 여기다 올려. 너 팔로 이렇게 들고 있잖아. 아, 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 너무, 너무 가볍지. 보여줘. 20kg는 너무 가볍지. 왜요? 아니, 컨셉이지. 아니, 아니, 저 지금 뭐 한 거야? 왜요? 아, 앉았다가 일어나야 돼요? 아, 수정아 이러면 안 돼. 아니, 애들이 일어나면 사심 채우려고 부르는 줄 안다고. 왔다. 20kg 너무 쉽지. 오케이. 아니, 스커트를 스커트를 알지? 아니, 진짜. 이렇게 자연스러우면 처방이 돼, 진짜. 헤이, 헤이, 긴장해. 우승기 빼. 우승기 빼. 그렇지, 여기 승모근 위에 올려. 그렇지. 다리 긁... 아, 안 돼. 내려놔. 내려놔. 일단은 스커트부터 좀 해보자. 할만큼 이러고 있잖아. 이것만 살짝 이렇게 빨리. 다리 사이를 약간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수정아 씨, 컴온. 가보자고. 컴온.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없나요? 응원의 메시지? 저기 일단 20kg니까. 일단 가보자.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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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가볍지. 가보자고, 고라제고, 고라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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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라제. 고라제. 이제 벌써 쏘대장 진짜림 그 라인은 평정할 기세야. 좋아. 아이, 숨을 써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수정아. 30kg 가능하겠니? 아이, 너무 가볍지. 몇 kg예요? 85kg. 엎어볼게요. 아이, 너무 가볍지. 너무 가볍지. 오케이. 아, 이렇게 하고 들어온다고? 고등이 저돌적인 정도다. 오케이. 30kg. 여고의 목표는 어느 정도가 생각하면 돼요? 지금 과로사님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6, 7시간이면 뽑아야 돼. 가보자고. 가보자고. 오케이. 어, 좋아. 지금 자세가 좀 좋아졌어. 그렇지. 고라제. 고라제. 이제. 업! 오, 캬. 어땠어, 어땠어. 아이, 이지. 이지. 오케이, 40kg. 슬슬 이제 긴장이 됩니다. 원래 이 30kg까지는 헬창들에게는 없는 무게라고 합니다. 없는 무게. 이제 한 장을 꽂았으니까 이제 진짜라 이제. 긴장해야 돼. 이지. 어, 이제 응원의 메시지 이런 거 있나요? 이지. 아, 나 좀 극티라서. 아, 너 피야. 오케이, 컴온. 주점 클라스 보여줘.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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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씨. 오케이, 성공. 일단 성공. 야, 깜짝 놀랐잖아. 난 당연히 들 줄 알고. 아, 근데 괜찮은데? 42.5 한번 가볼래? 42.5. 42.5. 아, 이게 2.5가 돼. 엄청난 차이야, 사실. 혜창들의 아버지. 로니 성님이라고 계셔. 로니 성님은 항상 이 무거운 빙량을 드실 때 할 때 이렇게 외쳐낸 말이야. 한 번 따라해볼까? 아니, 여기를 좀 더 이렇게 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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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업 빠이. 아이 웨이 베이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가자 가자 조금만 더 올라와 성공 성공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 정도 깊이를 하면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50kg? 50kg? 내가 봤을 때 거의 맥스인데 50kg 한 번 가는 걸로? 왜 약 한 번 더 보여 좋아 예뻐해 좋아 좋아 야 잠깐만 이걸 쓰면은 더 강해질 수 있어 또 앉아 앉아 피가 안 통해서 다리를 잘라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아 아 아 아 야 주영아 어떤데? 어 근데 나 좀 좀 진짜 생각하는 거 어 좋은 거야 아 좋은 거? 어 그게 좋은 거야 가보자고 잠깐만 잠깐만 딱 들고 야 빠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이게 포인트다 보여줘 추첨 클라스 예스 와 예 예 예 예 예 예 자 가동 보면 어땠어? 5cm 내려가신 것 같아 어 한 번 더 해 최소선 최소선 내가 그냥 아니 보니까 수령아 힘이 충분해 무서워서 무서워 아 그래 그거 때문에 그래 아직 우리의 신뢰가 존독하지 않았나 보다 내가 널 지켰잖아 오케이 오케이 옆에 예 그렇지 좀 더 앉아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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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만져봐 좀 더? 아니 지금 오케이 내가 된다 그랬잖아 이거 좀 풀어주세요 오케이 앉아 앉아 안태도 좋아 아니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 추첨아 다 지켜보니까 너 팍 해줘야 된다니까 이안파리 하면서 아 빠리 에이 추첨아 너네 이게 쇼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냅다 튕기는 거 아니야 찍고 대윙군 여기잖아 쇼바를 이용해서 이런 느낌으로 튕겨 튕겨 이안파리 오케이 이 정도면 무조건 장비빨이야 원래 알았지 오 무조건 손이 보라색이 돼야 가자 구살레이 요비리 구성 옙옆 냅다 들어 옙 오 마이 20cm 오 마이 내가 봤을 때 25kg? 아 30kg 30kg 정확해 내 폰 눈이 정확해 이 장귀빨도 있는데 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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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심 좀 채워야겠어 하루 굽히기 힘들게 만들어야 돼 무척 할 수 있어. 약간 괴사장 할 것 같아. 괴사장은 이러고 괴사장. 쇼타임! 에이, 쇼앤프. 오케이! 쇼앤프. 긴장해, 긴장해. 옙, 옙. 이거 튕겨, 튕겨. 안 돼, 그만해. 안 돼, 그만해. 으아, 손이. 야, 이제 보여줘.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렇지. 공기! 아아아아아아악. 좋아, 일어나. 괜찮아. 쉽지 않네. 괜찮아, 일어나. 레드리피트를 했으니까. 어, 레드리피트 했으니까. 레드리피트에서 확실하게 만회하면 돼. 오케이.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투작스. 지금 70이란 말이야. 여기서 만회해야 돼. 오케이. 굉장히 비장해졌어. 여기서 만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좋았어, 보여주자고. 발을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넣어. 이거를 정강이를 발에 붙이고, 이 허리, 허리. 여기를 딱 펴고. 아이씨. 긴장, 긴장. 오케이. 바로 진짜 눈 밖으로. 40kg 가자고. 40kg? 아우, 이지. 허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자세 나와, 좋아. 컴온. 컴온. 예. 아악. 예. 이지. 그렇지, 좋아. 아, 너무 가벼운데. 아, 이게 베이비. 한 방에. 조져. 레츠 기릿. 자! 가보자고요. 박살레이스. 그렇지. 조져! 이야! 오케이. 가벼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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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웠어. 이지. 이지. 그러면. 60? 60. 진짜 긴장해야 돼. 오케이. 어떻게, 등짝 스매시 한 번 해줘? 아뇨아뇨. 어? 각성제이 안 필요해? 이거 해줘야 돼. 어? 이거? 응. 이게 뭐 도움되겠어? 아님 이거 신세롯이라도. 보여줘, 할 수 있어. 가보자고! 가자, 가보자! 이 구조! 이야! 이야! 차! 아, 진짜 감기 찍어 봐. 와아! 와아! 동화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준다 그랬잖아. 아, 괜찮아. 살려주세요. 아, 근데 수정아 내가 솔직히 딱 봤을 때 55랑 60랑 지금 드는 느낌이 비슷했거든. 65. 65. 65. Let's get it. 너희 지금 심정을 몸으로 한 번 표현해 봐. 안기란 없다! 조져, 조져.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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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옹! 오케이, 그럼 우 천재 총합은 13 음식들이 완성되겠어. diets 뭔가 자극제가 определ德adだ 자극제가 부족했다? 琳ひ Ст gegeben 또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를 묻혀달라 원어는 상대에 있어 그냥 섭외 한번 돌아올게 너 나와 한번 해줘 빛비리님 나오세요! 나와! 안는 사이? 모르는 사이 오케이! 아 나 그래도 오늘 우리 추정 열정 봤어 이게 와 이 이동화 끈이 가부짓더라 마무리, 마무리 하자 마무리 하자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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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불이 불좋아 때도 불 불 불 불 ニ